자 며칠 전에 구입한 코스코에서 구입한 변기 개봉하는 것을 찍어 보겠습니다. 코스코 변기가 좋은게 왁스 링하고 밸브까지 다 들어있어서 사실 상당히 저렴한 변기입니다. 그리고 이런 링도 사실 돈을 주고 사면은 꽤 비싸거든요. 호스도 들어있구요. 왁스링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변기는 그냥 일반적인 변기 똑같은 거구요. 다만 여기 디자인이 한번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 소변 대변 나가게 되어 있는게 있구요. 커버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이렇게 실버로 이렇게 뚜껑까지 있고 이게 아마 천천히 닫히는 커버 그 속에 메카니즘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에 설치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변기 박스를 잘라서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있구요. 박스를 자르다가 변기 밑 모양인데 꼭 무슨 만화 주인공처럼 생겼습니다. 저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겠죠?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전혀 한번에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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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